비지터 센터 비지터 센터 어디갔어? 제인 찾아 제인 소리질러 쉬프트키 누르면 빨리 달린다는걸 어제 알았지 오, 헤이 뭐 하세요? 헤이 뭐, 뭐 하는거야? 빠트너 빠트너 파트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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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트너리아 말해라 가자 이곳은 우리가 찾고 싶어 하나님은 바퀴즈을 사용할 수 있겠지 라이 롱 엔하킨 켈 기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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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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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 펜트 파일? 펜트 파일? 펜트 파일이 없을 것 같아 아... 아... 손에 힘이 없을 것 같아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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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통? 뭐 찾으셨나요? 아니요, 쓰레기통이 없지 야, 청소하시는 분 김여사님 청소 깔끔하게 하셨네 이 안쪽은 못 보나보다 이거 뭐 포스터 같은 거 볼 필요도 없고 이거 보이나? 또 돈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장 났어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거 정말 싫어 이것도 고장 났겠지, 뭐 어, 이건 고장 안 났네 어, 저기 누구 온다 제인, 도대체 우리에게 도대체 저쪽에서 이동하는 거 아니야 나 모르겠어 이것은 그 옆에 들어갈 거 같지? 너도 그쪽에서 이동해 저쪽에서 이동하는 거 아냐 제인의 가족들과 이동하는 거 우리의 집들에게 필요ba sana 내가 따돌리기 내가 따돌리기 어디 숨어? 숨을 땐 있어? 뭐 가방을 쓰레기통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헤이 오! 나 그냥 놀아줘! 제발! 내가 괴로워 내가 이해해? 예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는 다른武器가 필요하지 않는다. 아니, 내가 더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는다. 내가 더 핸드폰이 필요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그 대부분의 질을 맞대는 종류이 맞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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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네가 영입을 받냐고 내 언어에는 주소를 당부하나 만약에 미세는 그녀를 당부하고 같이 주문한 것입니다 당신과 엥스터라고? 아니 많이 친구들 하는 것도 있고 엥스터라의 엥스터라 그적인 것들도 사용할수록 아니, 너는 잘 안 좋은 사람이야! 너는 이미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너는 내 아들아의 치료? 너는 죽음! 이가! 우리의 사람들은 죽음을 죽여야 하는 사람이야! Luke는 아직은 죽음을 죽였다. Kenny는 죽음을 죽였다. Rebecca는 죽음을 죽였다. 봐봐, 다가! Clementine, 우리의 그 사람은 필요한 것 같아. 너는 죽음을 죽여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특별히 안해! Clementine, 네? 너는 믿어. 우리의 죽음을 죽여야 하는 사람이야. 제발 어필을 죽지 않던가 그들의 죽음이 충분히 안 눌러버렸어 어? 그럼 너는 그냥 좀 떨려들어 그 말은 어떤 뜻인지 알지? 네? 내가... 그 말 말이야 내 자신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튼 믿을게 medicine, 클레멘타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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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저한테 전혀 없지 너는 안 드려져 내가 미쳐버리지 않는가 그냥 놔둬 어 포셔 감사합니다 클리멘타인 감사합니다 너 뭐하는거야? 너는 이런 거 필요없지 그냥 내가 가라야돼 그는 안전해? 너는 여기 다시 돌아가자 내가 죽는 친구를 가지고 있잖아 다음 주에 내가 봤을 때, 너는 그냥 떠났리지 않지. 가자. 내가 이 망설임에 빠져버리지 못해. 좀 이상한 놈을까?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구입해야 돼. 네 근데.. 아.. 선행을 베풀면 항상 뒤통수가 온단 말이야 이 게임은 착한 짓하면 항상 뒤통수 맞아 온다 근데.. 클람! 클람! 해! 그 뒤고 계십니까? 제가 조금만 봐서는 그 뒤고 계십니까? 그들이 몇 개가 안 들었을 때 한금만은 안 들었을 때 저는 생각에 안 했을 때 많이 안 했을 때 하지만... 양이 잘 불구하고.. 그 뒤고 계십니까? 그 뒤고 계십니까? 어디가 보아도에 오면 그 애가.. 최대한.. 저희가 못 찾는 것 더 좋지.. 뭐, 이 청년은 어디서 났냐? 뭐지? 아무도 너무 불쩍해 난 당연히 생각해봐, 우린 부끄러워야 할 것 같아 뭐지? 제인은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알겠지? 근데, 켄니를 보면, 그냥... 그는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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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의 희스트리가 있는 것 같아.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는 좋은 사람이야. 당신이 더 좋지? 누구도? 잠시만. 그는... 그는 좋은 사람이 꼭 사람을 이기다. 이 부분을 정해 봐야 할 것 같아. 저의 다른 사람과의 되기 때문에 그의 희스트리의 락처가 있는 것 같아. 네, 좋은데. 제가, uh... 네, 그리워하는 것 같아.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왜 나한테도 봐달라 그래? 웃긴다 양수 터졌다며 또 난 등굴신적에 떠넘기려고 크리스타도 못찾았는데 난 아직도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양수 터졌다며 아뇨 르베카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네요 우린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희들 여행에서 뭐 한거야 지금까지? 자아 여기가 생긴 식물이 있긴 한데, 그쪽에서 봐. 대포, 대포알. 이런거 다 소용없어. 물이 필요하다고 물이. 어? 옷 같은거 있다. 야 디들은 뭐하고? 너는 뭐하고 있어. 내가 항상 최선을 다 사용하지 못했어. 너는 마지막에 칼퍼를 열어버렸어. 그리고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 그거는... 너는... 클램 찾은 자켓? 좋은데... 좋은데... 너는... 우리 로베베카가 칼퍼를 넣지 못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아무리 생각하지 못했어. 얘네 뭔짓 했어, 분명히. 얘네끼리 둘이서 뭔짓 했어. 분명히 뭔짓 했어. 대포? 저기 문이나 열어보자. 얘들 뭐한거야 진짜. 정수기에 물통 없었어요. 이 안에 뭐있어. 아 그 흑형 이거 막 뒤지고 있었더만. 뭐했어. 어 큐큐. 큐큐큐큐큐큐. 흑큐. 저 안에 물있다. 여기. 야 진짜 니들 뭐했냐 여기서 구경했니? 관람, 관람했어? 물. 마취도, 니들고, 니들고. 우리 필요한 것 같아. 니들고 있어. 니들고 있어? 그 소리가 엄청나게 되잖아. 그래. 아마. 너는 누군가가 적은지.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겠지. 그쪽으로 도착할 수 있겠지. 내가 더 도착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도착할 수 없을까. 아니. 아마. 나 안 간다고 그랬어 내가 들어갔으면 존댓 뻔 했네 성공 들어갔으면 존댓 뻔 했네 그가 일어났어 고마워? 그냥 범퍼 난 괜찮아 죽을댓 뻔 했네 당신의 왕아 아니... 물린거 아냐? 난 죽을댓 뻔했네 그냥... 흙이 이제 우리의 왕이 필요한 것 같아 다른 방에 확인해 봐 물을 찾아봐 아니 저 여자 물린거 같은데? 야 이거 어떻게 들어 야 이거... 야 이걸 어떻게... 야 애한테 이걸 어떻게 들어 야 똥 싸겄다 야 내가 이거 아 역시 흑형 역시... 믿을건 흑형이야 그가 꽤 무거워 아... 괜찮아요 내가 많이 보인다 근데 우리 모두가 빨리 가고 카보는 미쳤다 하지만 이 셀프가 너무 많아 넌 맞네. 나는 너무 많아졌어 그 아이들이 모두가 힘들어 특히 로베카 그리고 너와 너와 너는 너는 너무 많이 봐 로베카 워킹데드 여기 와서 가만있어, 가만히 있어봐 그곳에 가만히 있었던 곳에 가만히 있었던 곳에 우리 밥을 먹으면 좋겠지 락쿤을 먹으면 좋겠지? 락쿤을 먹으면 좋겠지 그 랩콘을 먹어야지 그 랩콘을 먹어야지 그 랩콘을 먹어야지 나는 죽어 르베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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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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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까! 잡어!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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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w 흠, 맞습니다. 그럼, 그들과 그들과 그들과의 르베크에 다시 돌아가자. 우리 시간은 없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몸이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 종일 할 수 있겠지.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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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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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오, 천천히 오, 천천히 젠장, 워커들 샌넛, 루크 켄니, 우리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켄니? 우리 여기 없지 않아 클레멘틴, 너와 제인의 곳이 어디있어? 내가 보여줄게 좋은, 내가 도와줄게 오, 천천히, 너무 많아 마이크, 물이 클레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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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지 얘가 빠져버렸어 잠시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키는다 물론, 하지만 물통 하나 어디갔어 하나한테 기운을 다 빼 설거지 물통 하나 어디갔어 어? 날씨가 지금 해가 떨어지고 있어. 어두워지고 있어. 원래? 지, 지지스. 클림? 아, 이건... 둘이 뭐했어? 옷 벗고 와, 이것들이 이것들이 여기저기서 와, 이거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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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넓은 사람이야. 나는 넓은 사람이야. 너는 넓은 사람이야. 루크, 끊어. 나, 내가... 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아, 이것들이 어떻게... 둘이 짱딱궁만 만들어주면 아주 눈이 맞아가지고... 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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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쑥 쑥쑥 쑥쑥쑥 쑥쑥쑥, 쑥쑥쑥쑥 쑥쑥쑥쑥, 쑥쑥쑥쑥쑥 쑥쑥쑥 쑥쑥쑥쑥쑥 drove my own 더 i'm going out off i'm going out I'm going out 포트에 있는 애 쏴야지 아 제갈이라도 물려라 이래다 오! 쎄 보이는 능혀온다 쎄! 계속 쏘지! 여기가 안 나와! 이 문을 닫아야겠다! 도와줘! 이 문을 닫아야겠다 도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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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 뭐야 이거 방야바람이~~~ 집 staple 이 문구에서 벗어버린다 어? 어? 어라? 어라? 어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야 아.. 저 아줌마 어떻게 내려가라고 졌구나 아아 왜 저래 와아 눈까지 빨리 빨리 보자! 죽은거야? 얘가 뱅인이었는데 갑자기 동양인으로 바뀌었어 얘가 뱅인이었는데 갑자기 동양인으로 바뀌었어 원래 그런가? 안녕 클레멘타인 안녕 어떻게 이렇게? 퇴줄은 어떻게 했어? 퇴줄은 어떻게 했어? 모든 세상에 가장 이루어진 사람이야 앨벤이 Airbign 귓방망이 제대로 맞겠지? 더 뜨거웠던 것 같아 클램, 우리 그 옷을 찾았지? 죄송합니다, 색상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거야? 잠시만요? 난? 당연하죠 가족들은 여기 저게 얘기해. 나는 피부과 beast chexy 저 여자 기침하는거 보니까 이 여자 얼마나 못가겠는데? 특히 너 너희 전에 당시에도 가졌어? 케미? 2년 전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이 뵙을 마주할 때까지 봐야 할 것 같아 그 냄새가 잊지마 진짜 막... 아... 아, 젠장... 뭐하는거야? 고생해. 미안해. 나 갈아입고. 루크는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너희들... 루크... 루크는 좋은 사람이예요. 하지만... 그런거야. 그리고 그런거야. 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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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이... 세라... 그럼... 젖매기고... 그래서 옛날에는 젖 안나와서 젖 동량하고 젖 동량 못하면 애 죽고 막 그랬대요. 너희들... 제이... 저희들... 나... 나... 근데... 충분한 시간을 보내주고. 그리고 모두의 기쁨이 없애요. 넌, 차단이 뒤집어있으면, 항상 하자. 나 자신에게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야. 모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내면, 남은 사이도 달리지 않으면, 그들이 너한테 내놓을까. 너는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너는 이렇게 생각해, 모두 행복한 가족처럼, 언니, 같이 가요 언니가 나 안 데리고 간대 이기적인 년 결국엔 너도 똑같았어 재미만 보고 도망가는 안받아 더러운 손톱줄 필요없어 지금 잠을 줄게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밤이 너무 많아 겨울이 떨어지고 밥이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과 베베카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에베카와 그 아이를 위해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서 제인과 제가 살펴보려고 하고 혹시 우리가 좀 여길 구출할 수 있을까? 뭐? 제인은 좋았어 좋은데 뭐? 뭐? 그냥 아니야 진짜로? 내가 여자들한테 남게 말해? 뭐야? 에리! 헤이, 조용히 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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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엔조이 녀석. 루크! 어린 어린 어린이들과... 어린 어린이들과... 어린 어린이들과... 그냥... 놀아줘. 아니, 너는 우리의 삶을... 이 어린이의 삶을 위험해. 너희 둘이 어린 어린이들과 같이 놀아줄게. 봐봐, 내가 잘못했어, 알겠어?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원하는거야? 너희들 모두 조용히 해. 너희들 모두 조용히 해. 신군요 이럴 때 보면 켄이도 참 평정심을 금방 잘 찾는 것 같아 이 게임에 중요한 걸 하나 느꼈어 목소리 큰 놈이 이겨 이 게임의 중요한 점을 이제서야 느꼈네 목소리 큰 놈이 무조건 이겨 스포츠가 보니 그 지역이 난 40만원에 불을 재현한 것 같아 또 늦은 길은게 여기에는 더 더 좋은 점은 일단 저희 최대한 예정 도로에는 as soon as possible und my first time 오오 오오 저거 왜 하다 로베카는 정신을 필요하긴 한 가장 좋은 날 아... 가장 좋은 날 아이의 포뮬라가고요 이제 우리의 cadmcm은 무엇일지 그리고 켄이도 아닌가 지금아기야 루크는 맞다 그녀는 정신을 필요하다 우리가 몇 MONITpunkt 저 강가에서 낚시 같은 걸 할 수 없을까? 오늘 밤은 좀 자자 야 셔터 내리고 오케이 베크, 괜찮아 집닮 같은 걸 옷에다 넣고 가란 말이야 그럼 좀 이래든 덜 추울 거 아니야 으흑 너 괜찮나? 그녀는 철거다. 우리 모두가 계속 가고 계속 가고 바로 떠났다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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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을 더 찾았고 여름을 더 찾았고 여름을 더 찾았고 맞은 거였어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고 그녀는 더 나아가 그녀는 이제 이제... 우리 아직은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지? 그건 없지 않다. 다들 거기서 앉아있어. 우리 그 도로에 밤에 가면 계속 가야할 것 같지? 너는 어디를 듣지 않아. 넌 그냥... 말하자, 일으킬 수 있어. 너는 더 불쌍해. 넌 너무 강하게 부끄러워. 난 그냥 무슨 일을 할지 하고, 항상... 너는 우리 자신을 도와줄게. 오늘 날까지는 오늘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것만 기억하자. 여기. 여기가 있는 곳에 앉아. Rebecca, 내가 가고 싶다. 아... 얘 괜찮다. 내가 뵈는거. 아니, 잠시만. 나 뵈는거. 다시, Kenny. 언니가 안 원하자, 안 하자. 안 하자. 나 안 하자. 안 하자. 네, 너는 좀 더 잘생긴. 그리고 지금 안 하자. Kenny는 뭐 하는지. 뭐하는지? 아버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었어 안녕하세요? 아르보? 아르보? 제인과 제가 관계에 대해 관계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왔었을 때 이 놈의 놈이야? 뭐, 그가 원하는거야? 너네 누나 죽었냐? 너네 누나 죽었냐? 너네 누나 죽었냐? 내 친구야. 우리 건강에 숨어있어. 근데 넌, 우리는 알아요. 넌 클레멘턴. 이거? 네. 이거. 친구가 무슨 말이야? 친구가 무슨 말이야? 한 번 말했어. 내가 넌 내가 이 친구들에게 혼냈어. 넌 그냥 작은 여자들만 보여. 혼냈어? 그리고 넌 너와 제 친구들에게 혼냈을 받아. 이것을 잘하겠다고? 우리는 당신의 물을 가져올라. 오, 오, 잠시만. 뭐야. 왜? 궁금해. 클레멘턴, 넌 이 친구들한테 혼냈어? 그 사람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고... 그건 안 될지. 그래서, 마이터. 사람은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쉽게 되겠군 아르마, PGD들은 안 되겠군 모두 여러분, 여러분, 그냥 제gun을 가려주세요 이게 다 괜찮을 것 같군 내 뱉이! 저희 아이콘! 우리 우리 아이를 가지고있군 너 아이를 가지고있어? 우리 아이를 가지고있어? 우리 아이를 가지고있어 왜 이렇게 지내던지? 그럼 불을 잡게 해! 내 거짓는게 부족했네요! 물이 너무 많아! 부리고, 안에서! 버릴게요! 안 돼! 버릴게요! 버릴게요! 안 돼! 안 도망가! 아시아,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이! 안 돼! 너는 안 돼! 부리고, 부리고! 죽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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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줌마 죽었나봐 헐 헐 헐 아하 이거 서로 서로 총 쏘다가 다 죽는 거 아냐? 다음 이야기 안 보여주나? 에피소드 3까지는 다음 이야기 보여줬잖아 에피소드 3까지는 다음 이야기 보여줬잖아 오늘 에피소드 5까지 해서 끝날 거예요 진짜 레베카가 죽을 줄은 몰랐다 그러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애기를 안고 거기까지 걸어갔다는 거 아냐? 이번 에피소드에선 사라도 죽고 닉도 죽고 레베카까지 죽고 다 죽이는구만 다 죽음 다 죽음 다 죽음 다 죽음 아까 죽음 다 죽음 다 죽음 다 죽음 에피소드 1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에피소드라는 시즌 1에서 그렇지만 이게 시즌 2거든요 이거 시즌 3 만들고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은데 원래 시즌 3가 올해 발매될 거 같았는데 근데 작년에 왕자의 게임이 나오는 바람에 밀렸다는 얘기도 들을 것 같아요. 완전 부작가진 모르겠군요. 근데 워킹 데드... 아직 미드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시즌1에서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에피소드 3, 4 하는데 5시간 걸렸어요. 에피소드 1할때 1시간 반, 2할때 2시간 반, 3할때 2시간 반, 4할때 1시간 반, 5할때 1시간. 플레이 타임은 10시간 되는 것 같아요. мол,emor,여... 1시간 반, 3시간 반, 5 아직도 안걸리는데,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구요 뭐 군것질 하실거 가져오실 분 가져오시고 뭐 담배 피시는 분 아 이제 담배 피는 분도 부자죠 이제 담배 한갑에 4700원 에피소드 5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재밌기는 한데 솔직히 저도 이거를 다 플레이를 하고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할까 하는 마음도 생겨요 지금 한번 다시 해볼까 지금과 해왔던 선택과는 좀 다르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긴 하는데 너무 길어 이건 정말 연휴 때 아니면 할 수 없는 게임이요 이거를 밤에 아니고 그리고 낮부터 한다 그러면 하루에 에피소드 한 3개씩 해서 토요일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끝내버릴 수 있겠는데 연휴 때 아니면 하기가 힘든 게임이야 냉정하고 사악하게 아 근데 이게 에피소드 5가 엄청난 재미가 있대요 이게 그래서 에피소드 5는 좀 신중하게 해보려고요 지금까지는 솔직히 좀 제 감정대로 막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디자인 못이야 이런 식으로도 했었고 좀 격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 판은 좀 휴머니즘으로 뒤통수 없이 아 근데 뒤통수 맞았는데 지금까지는 좀 휴머니즘으로 했다고 하면 모든 시즌을 이제는 내가 먼저 통수를 치는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플레이 해보고 싶긴 해 돌아갈 길은 없다 방 제목 좀 바꾸고 갈게요 에피소드 5 돌아갈 길은 없다 방제 적용 자 다들 다녀오셨나요? 화장실이랑 뭐 다녀오셨어요? 저도 물 한잔만 떠와야겠네요 금방 다녀올게요 아 허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